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자 여러분 이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번에 사회환경 분야에서는요.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평가 조작논란 요거를 좀 들고 왔습니다. 자 요게요. 지금 보니까 묘한 분위기가 좀 있습니다. 일단은요. 원전 폐쇄와 관련해서는 이게 좀 안전성이 좀 떨어져가지고 1호기잖아요. 1호기. 그래갖고 이전에 이제 고리 1호기와 더불어 월성 1호기도 폐쇄하기로 결정이 된 바가 있어요. 있는데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는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그건 선거 공약에서부터 이제 약속했던 바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야당 쪽에서는 이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 반대를 해요. 우리나라가 이제 원전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원전이 있기 때문에 전기를 싸게 쓰고 그것이 이제 기업한테 우리가 이제 전기를 싸게 공급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기업한테 이걸 싸게 공급할 수 있게 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산업 발전에 기여를 하는 건데 이거를 갖다가 과도하게 이 안전성 위험을 이제 걱정하면서 이거를 이제 자꾸 탈원전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래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요. 그런 여당의 입장이 이제 맞물려서 서로 이게 맨날 대립되는데 거기다가 이걸 가세한 게 지금 감사원하고요. 그 다음에 검찰까지 가세가 돼가지고 이게 묘한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어요. 그래서 정부 여당 쪽에서는 이제 탈원전 정책으로 가고 있고 그런데 감사원, 검찰 그리고 또 이제 여기 이제 야당 여당이 아니고 야당이라는 게 좀 독특하죠. 야당이 좀 이렇게 이거에 대해서는 좀 철저히 뭔가를 캐봐야 돼 라는 입장을 좀 고수하고 있다. 아니 물론 의혹이 있고 뭐가 문제되는 결정을 했다면 그것에 대해서 의혹을 해소할 때까지 철저히 그걸 규명해 보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당연한 일이지만은 이게 약간 좀 정치적인 공방, 이데올로기적인 대립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 보이는 그런 이슈이기도 해서 관심 갖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안에서 감사원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해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갖고 이거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이 감사원 얘기부터 좀 한번 해보도록 해요. 감사원이라고 하는 데는 자 보세요. 감사원은 여기는 헌법기관입니다. 헌법에 명시되어 있으면 헌법기관이라고 하고요. 헌법에서 규정이 안 돼 있는 국가 권력기관들은 다 법률기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되는데 이 헌법기관으로서의 감사원의 위치를 보면 자 대통령이 맨 위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국무총리가 있을 거잖아요. 국무총리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밑에 부가 있고 청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이 옆에 처가 있어요. 이걸 중앙행정기관이라고 하는데 여튼 그거를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대통령 직속으로요. 감사원이 있어요. 그래서 이 감사원이 하는 역할을 보게 되면 감사원은 이제 이 나랏돈 쓰는 데들을 전체적으로 여기를 이제 결산검사를 해요. 매년 결산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결산검사도 하고요.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서 또 회계검사를 또 하기도 해요. 회계검사를 하고요. 또 행정부 소속으로 이렇게 있다 보니까 행정부 내에 직무감찰이라는 것도 합니다. 행정부 내에 공무원들이 처리한 문제에 대해서 당 부당까지도 따지는 거예요. 행정부 내에 직무감찰이라고 하는 걸 해요. 직무감찰 뭐 이런 거를 이제 하는데 감사원이 이런 걸 하는데 그런데 이제 감사원의 구성을 보게 되면 여기는 감사원장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위원이 있어요. 위원이 있는데 원장은 대통령이 국회 동의를 받아 임명하고요. 그다음에 위원은 대통령이 원장의 제청을 받아 임명을 하거든요. 그런데 헌법에 보면 여기가 이제 임기는 다 4년이고 그리고 한 번만 중임이 허용돼요. 한 차례 중임이 허용돼요. 한 차례만. 그러니까 토탈 8년까지만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연속으로 하든 건너뛰어서 하든 간에 한 차례만 중임이 가능하고요. 인원은 5에서 합쳐서 5에서 11인으로 하게끔 헌법이 되어 있는데 우리 감사원법에 보면 지금 현재 스코어 현재는 7인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구성하게 되어 있고요. 감사원의 지위를 보게 되면 감사원은 말입니다. 감사원은 여기는 보니까요. 감사원은 독립기관이 아니에요. 독립기관이 아니죠? 아니잖아요. 딱 봐도. 독립기관이 아니라 누구 직속으로 들어가 있어요? 대통령 직속기관이에요. 대통령 직속기구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뭐냐면요. 독립기관은 아닌데 그런데 하지만은 직무상으로 봤을 때는 직무상 독립성 있잖아요. 직무상 독립성이 인정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직무상 독립성은 확고히 인정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야죠. 그래야지 이런 일들을 하죠. 이런 기구예요. 그래서 대통령도 원장이나 위원을 임명만 하지 면직을 시킬 권한은 안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짜여져 있는데 여튼 이 감사원이 독립성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소신이 감사원의 독립성을 더 보장하기 위해서 아예 감사원을 국회 소속으로 이관해야 된다라는 신념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걸 언제 어떻게 확인했냐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한 1년 정도 지났을 때 지방선거가 있었어요. 그 지방선거 때 있잖아요. 지방선거 때 그때 헌법 개정도 같이 하자고 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그랬는데 그 안에 감사원을 지금의 위치에서 떼어내서 이제 국회 소속으로 바꾸는 안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런 걸 보면 확고하게 이제 그런 의지는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감사원은 이제 이런 감사원이 정부의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이 일부 부당했다라고 하는 내용의 감사 결과를 최종 의결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이게 부당한 게 이거래요. 경제성을 갖다가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 여기가 이제 월성 공공기관이죠. 여기서 월성 원전 1호기의 경제성을 실제보다 낮게 평가해가지고 일부러 그걸 낮춰서 부당하게 원전 조기 폐쇄를 했다고 판단을 내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단은요. 여기서 두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감사원도 스스로도 밝혔는데 경제성만으로는 이 폐쇄 여부를 결정할 절대적 기준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걸 스스로도 자인을 좀 했거든요. 스스로 자인을 했는데 그게 맞잖아요. 우리가 정책성도 좀 봐야 되고 경제성 효율성 뿐만 아니라 다른 가치하고의 조화를 꾀해야 되기 때문에 국민 안전이 위험하다면은 이거를 폐쇄할 수 있는 거예요. 경제성을 근데 어떻게 평가를 한 거냐면 앞으로도 가동이 가능한데 가동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경제적인 부분을 너무 낮게 봤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는 시민단체 같은 데에서 환경단체들은 그것도 반발하고 있어요. 감사원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다. 이게 낡은 원전이어가지고 이거를 지금부터 가동을 하려면 니 뭐라 그래야 돼? 고쳤어야 된다는 거야. 아무튼 고쳤어서 이제 해야 되는데 리뉴얼해서 고쳤어야 되는데 그런 비용이 더 들어가는데 그거를 빼먹었다 이 말이에요. 감사원이. 그런 거는 오히려 비용은 계산 안 한 게 감사원이 더 문제다. 이렇게 또 반박하고 있기도 해요. 그런데도 감사원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수료원자력의 계산 방식이 이게 잘못됐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여하튼 감사원은 그런 판단을 했고 그리고 또 심지어 감사원이요. 7천 쪽 분량의 수사 참고 자료를 감사원에서 검찰에 넘겨줬어요. 우리가 감사를 해보니까 이렇더라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검찰이 대전지검에서 이거 어떻게 했냐면요.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를 보겠다고 수사에 착수를 했어요. 그래서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수료원자력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압수수색을 전격적으로 이거를 아주 전광석화처럼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해버렸거든요. 이렇게 되자 야당에서는 그거 잘했어. 이렇게 하고 여당에서는 이게 뭔 짓거리야?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뭔 짓거리야? 이렇게 된 겁니다. 어떻게 정책적 판단에 대해 가지고 검찰이 나서서 이거를 지금 이렇게 압수수색을 하느냐. 이런 불만도 있는 것이고 감사원도 감사원장이 자기가 원전 폐쇄 반대로인지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막 제기를 해요. 그래서 이건 누가 옳고 그런지는 아직은 우리가 함부로 판단할 단계는 아닌 것 같고 각자의 소신과 이런 것들이 겹쳐서 이렇게 된 것 같기도 하기도 하지만 또 감사원장이 자기 소신 때문에 감사 결과를 왜곡한다? 그렇게 보기에는 위원들은 뭘 하고 있으며 그렇잖아요. 감사원 조직이 그런 식으로 원장의 어떤 독단에 의해가지고 끌려갈 수 있는 조직이 맞느냐라고 하는 것도 좀 약간 의구심은 좀 있고요. 그렇기는 한데 이 시민단체 쪽에서는 감사원이 그 전부터 자꾸 여기에 관계된 사람들을 민간 관계자들을 데려다가 강압적으로 감사를 진행했다. 이런 의혹을 제기하면서 심지어 있잖아요. 그 감사원의 이 과정에서 감사를 받은 이제 민간 기업이나 이런 데들 관계자들이요. 감사원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까지 했어요. 고압적인 어떤 그 이제 분위기에서 감사를 진행하면서 자꾸 이제 어떤 답을 유도하고 그리고 이제 원치 않는 어떤 그 감사 내용 이런 걸 조사 내용을 갖다가 기재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거 문제 제기를 하는 소송도 들어가고 그래가지고 어우 되게 지금 복잡한 양상이에요. 만만치 않아요. 이게 원전은 우리나라에서는 정말 있잖아요. 이거는 이데올로기 싸움까지도 되어 있기도 하고 이해관계도 굉장히 크게 또 맞부딪히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쉽지 않은 주제가 되어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관련된 내용들을 이렇게 한번 들여다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사회환경에서 하나 더 볼까요. 한국이요. 1인 가구가 600만 시대에 진입했대요. 오늘도 제가 우리 스튜디오를 왔다 갔다 하면서도 제가 이제 지하철 같은 거 이런 거 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1호선 라인을 타고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그 기차길 옆에 기차길 옆에 오피스텔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서울에 오피스텔들이 많이 보이는데 그 오피스텔들이 보니까요. 1룸, 2룸 이런 것들을 임대한다고 많이 써붙여놨어요. 그러면서 막 호텔식 1룸 뭐 이런 것도 홍보목과 있고 그런데요. 이게 갈수록 있잖아요. 1인 가구나 아니면 뭐 2인 가구나 뭐 이렇게 있잖아요. 소가족을 이제 상대로 한 소가족 내지는 그냥 혼자 사는 1인 가구. 1인 가구는 가족이 아니에요. 혼자 살면 가족이 안 돼요. 가족은 복수형이거든요. 여튼 간에 1인 가구나 이런 소가족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있잖아요. 그런 주거 형태가 이렇게 바뀌는 거.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빈곤한 쪽으로는 이제 고시원 같은 데서 그냥 고시원, 고시텔 이런 데서 생활하는 경우도 계속 이제 보고가 되고 옛날식 쪽방촌의 현대 버전이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의 문제도 이제 있고요. 그게 아니더라도 일단은 이제 1인 가구가 많아지고 1인 가구를 위한 이런 어떤 주거 형태들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교통이 편리한 곳, 기차길 옆에 있는 이유는 교통이 편리해서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거기 지하철 이용하기도 좋고 이렇게 하는 거, 전철 이용하기도 좋은 거. 그래서 이제 그런 데다가 이걸 짓고 또 길가, 큰 길가, 버스 타기 좀 큰 길가 옆에. 이런 데다 짓고 그런 데들을 이렇게 작게 쪼개가지고 생활하게 하는 겁니다. 이런 게 이제 맞물려 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이렇게 많이 이런 가구가 늘어난다는 건데 100명 중 12명이 혼자 사는 1인 가구이고요. 그래서 1인 가구가요. 이제 600만 명이라는 거예요. 1인 가구가 엄청나네. 네. 그래서 향후 5년간 매년 1인 가구가 15만 가구씩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어요. 가구라고 하는 것은 경쟁의를 영위하는 하나의 아주 작은 단위라고 보시면 되는데 1인 가구는 은퇴를 위해서 5억 7천만 원이 필요하다고 믿고 있대요. 5억 7천만 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월 123만 원은 투자 저축해야 되는 거고 그런데 매월 모으는 금액은 60% 수준의 그치고요.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왜 그래요. 1인 가구가 여전히 좀 빈곤한 거 아니냐라는 의심이 좀 있는 거예요. 그리고 1인 생활에 대해 약 60%는 그러나 만족감을 표시한대요. 혼자 사는 것도 괜찮다. 전체적인 만족도는 주거 만족도에 크게 좌우되고 있다. 왜냐하면 이게 주거 비용이 만만치 않다. 이렇게 되는 거죠. 혼자 사는데 거기에서 혼자 살면 뭐 식비든 뭐든 이런 것들이 최소화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주거 비가 생각보다 좀 크다. 이렇게 이제 본다는 거죠. 아니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어떤 1인 가구를 수용하는 집들이 주로 이렇게 도심에 도심이나 부도심 같은 데에 자리하고 있는 경우도 많고 교통이 편리한 곳에 위치하고 있는 경우도 많아서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가격이 좀 올라갈 수 있는 것도 있기도 하고 우리나라가 지금 전체적으로 집값이 비슷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고요. 이게 또 주거비에 방세도 방세인데 이런 오피스텔들은요. 관리비가 되게 많이 들어가요. 그런 것들까지 합치면 버는 돈에서 특히 이게 젊은 사람들이 또 1인 가구를 아직 결혼하지 않고 사는 경우가 많잖아요. 젊은 사회 초년생들은 급여 수준도 높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속에서 이제 주거 만족도가 좀 이제 좀 떨어지거나 아니면 여기에 생활비가 많이 들어가거나 뭐 이렇게 되면 또 생활비를 줄이려고 주거가 좀 열악한 것으로 규모를 작게 하든 어떻든 간에 그렇게 옮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생활의 만족도가 기준이 주거 만족도가 제일 크게 작동하더라 뭐 그런 얘기로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1인 가구 600만 시대에 진입하고 있다는 것을 잘 봐야 되고 그리고 이렇게 되면 이제 생기는 문제들 파생되는 문제들을 우리가 사회학적으로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이제 이것은 가면 갈수록 또 이제 1인 가구 중에 노인 가구도 많이 늘어날 거라는 거예요. 이게 청년 세대뿐만 아니라 노인 가구도 이렇게 해서 빈곤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문제가 이제 같이 있는데 노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도 좀 문제고 그러니까 이제 양쪽으로 이렇게 청년 세대나 노인 세대가 1인 가구로 가고 있다는 게 많고 또 청년 세대가 1인 가구에 익숙해져 가고 결혼을 이제 회피하면은 그러면은 결국에 뭐 결혼 선택이니까 그거야 뭐 각자가 이제 알아서 할 문제이기도 하지만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국가적 차원에서는 이것이 이제 합계 출산율이 계속 떨어지는 거잖아요. 지금 합계 출산율이 우리가 1이 안 돼요. 1이 안 되는 이런 문제가 왜 이렇게 오고 있는가에 대해 가지고도 우리가 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될 측면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어떤 거냐면은 그러면서 그러면서 또 있잖아요. 그러면서도 이게 또 하나의 문제가 이게 자꾸 이제 저출산 고령화로 가게 되면은 인구 구조의 왜곡 현상이 벌어진다는 거고요. 국가적으로 부양해야 될 인구가 많아져요. 그거를 한번 좀 얘기해 볼까요? 우리 있잖아요. 인구의 구분을, 인구 구분을 이렇게 볼게요. 연령별로 이제 구분해 보면 이 밑에서 0에서 14세가 있어요. 이걸 이제 다르게 표현하면 15세 미만 인구라 그래요. 15세 미만 인구를 이걸 뭐라 그러냐면 유소년 인구라고 합니다. 유소년.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또 15세부터 64세까지를 여기를 경제활동 인구라고 해요. 경제활동 인구라고 하고 그 다음에요. 이거를 이제 65세 이상이다 라고 하면 65세 이상이면 여기를 노인 인구로 나누는데 근데 정부가요. 노인 인구 기준을 70세 정도로 올리려고 지금 작정을 하고 있어요. 이게 65세까지 노인으로 치면 노인이 너무 많아가지고 국가가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게. 그래가지고 이게 노인 인구 비중을 좀 올리고 그리고 취업을 이때까지는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더 긴 기간을 일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관점을 바꾸려고 하고 있기도 한데 여기에서요. 부양비 있잖아요. 부양비가 있는데 이걸 가지고 보면 여기서 노인 부양비가 있고요. 노인 부양비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여기서 15에서 64세 인구 현재 기준으로 보면 이거 분에 65세 이상 인구 이렇게 하고 여기다 곱하기 100 하는 거거든요. 이 비율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유소년 부양비가 있어요. 유소년 부양비가 있는데 유소년 부양비는 어떻게 계산하냐면 이거는 또 15에서 64세의 인구 분에 0에서 14세 인구를 계산하는 거예요. 곱하기 100 하면 유소년 부양비고 이거를 합쳐가지고 15에서 64세 분에 이제 0에서 14세 더하기 65세 이상 이렇게 하면 총 부양비가 돼요. 그리고 노령화 지수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거는요. 0에서 14세 인구 분에 65세 이상 인구로 계산해버려요. 그렇게 해서 곱하기 100 하거든요. 이런데 우리가 이제 저출산 고령화가 심각해지면서 노령화 지수는 올라가고요. 노령화 지수는 올라가고 그리고 이런 부양비도 이게 이제 왜곡되는 게 과거에는 유소년 부양비가 더 컸는데 가면 갈수록 노인 부양비가 더 커지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고 이게 좀 심각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유소년 부양비가 높더라도 이 유소년 인구는 좀 있으면 이제 성장해가지고 경제활동 인구로 편될 건데 여기는 그렇지 않잖아요. 노인은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 거냐라는 사회적 문제가 충분히 남고요. 유엔에서도 고령화 사회 고령화 사회 초고령 사회 이런 걸 나눠요. 고령화 사회는 65세 이상 인구의 비중이 전체 인구의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고 14%를 넘어가면 고령 사회고 20%를 넘어가면 초고령 사회라고 그래요.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고령 사회 진입 단계 정도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주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초고령 사회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추세가 무서운 거죠. 저출산 추세도 너무 무섭고 그렇죠. 가임 여성이 생애 동안 학계 출산율이 지금 일이 안 되는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남자랑 여자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다 치면 2는 돼야지 어떻게 보면 유지라고 봐야 되잖아요. 학계 출산율이 그런데 1도 안 되는 이런 상황이 나와서 매우 심각한 지경이다. 이런 걸 한번 같이 떠올려 보시면 될 듯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이렇게 보시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국제 외교부터 또 나가보도록 할까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